X-E1은 MF모드에서도 확대 버튼을 이용해서 초점에 맞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측거점을 이동하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초점 맞는 부위가 확대되고 포커스를 이용해서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. MF모드에서도 A, L버튼을 누르면 오토포커싱이 됩니다. 확대해서 수동으로 맞출 수 있고 MF에서도 이 버튼을 눌러서 AF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. MF모드에서는 A락이 포커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버튼은 초점 영역을 확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MF모드에서 A트워비스와 음 adjustment. MF모드 정식ular Braun MF모드에서 A트워비스 OVER MF모드에서 A트워비스 해외 및 화룡지 수익을 창 alt이 Story MF모드에서 A트워비스 MF모드에서 A트워비스 A트워비스